나 진짜 나갈 준비한다. 아, 진짜? 난 아무리 봐도 다 똑같은 색 같은데 저를 또 구분을 잘 하시더라고요. 수연이가 제일 전문가 같을 때. 이렇게 섞어버리면 되겠다. 거울을 안 보고 휴대폰을 보면서도 할 수 있겠구나. 그러니까. 저쪽하고만. 그리고 수연이가 화장품에 대해서 또 굉장히 지식이 많아서. 아, 그러니까. 잘하고, 남도 잘해주고. 됐어, 오늘의 메이크업 끝이야. 어때, 오빠? 생기가 좀 살아난 것 같아? 나? 입술 발랐네? 응. 어때, 생기가 좀 돌아왔어? 어. 왜 천장 보면서 얘기해? 사람이 많아. 여기 생기가 진짜 가득하다. 여기 있으면 죽을 수가 없어. 어, 거기 영양제가. 약국 약국. 여기 있으면 죽을 수가 없어. 여기 야옹이. 하하핳 하하하. ㅋㅋ